우리 지금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혹시 이거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여러 면 섞이라고 해서 여러 면이 다 깍돌기. 깍돌하게 만들어서 여러 면 섞이라고 해요. 최초에 불을 발견한 인류가 뭔지 아는 친구 있죠? 엘지요? 어 맞아. 친구 말 그대로 불을 최초 발견한 인류는 호모엘투스야. 나도 고학자. 고학자가 뭔지 알아요? 저요! 누가 어떤 요소를 해석하는 그런 직업에서 고석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먹덕기는 여러 가지 역할로 쓰였어요. 사냥꾸라고요. 옷도 만들고요. 고기를 자르면 좋고요. 자 그러면 유물하고 유적을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이 순서함없이 아무렇게나 조사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1. 가볍고사. 1. 작전고사. 3. 식물도사. 4. 발굴도사. 5. 도사 1. 작성. 6. 신뢰도사. 7. 5. 작성. 그래서 우리 고학자들이 이렇게 장변조사를 해요. 고기보다 고물주가 맞아요. 이렇게 강타 주변에도 많이 있어.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 지금처럼 정수기에서 못 써먹었을까? 우리 먹을래 부릅하니까 물고기로 잡아먹어야 되니까 당변에서 많이 살았어요. 식물조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기 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발굴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이 네모난 구덩이 속에 꼭 네모난 게 들어있지. 저거 뭘까? 아니다. 땡콜. 묻어. 묻어. 저기서 뭐가 나왔을까? 유적이 나와서 유물이 나와서? 유물! 어우 꿀. 유물이 저기서 나왔어. 이렇게 시범에서 했을 때 유물이 나오면 우리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될까? 어. 화요. 맞아. 발굴을 하게 되지. 친구들 직접 고박한 댓글이었으니까 유물 복원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무단한 결심. 무단한 결심. 사실 무단한 결심을 찾아오시는 전ás는 단 novels!!!! iuторisa. 무단한 결심! 아주 이쁜ол이 против slime! power. 뭐 요리를 하러 가 applause? 너무 이상해. 땡플이 너무 이상해. 넌마한 결심은 없었네. rimination이 봉 전에 신동에 췄해. 자, 오늘 우리 독구학자 수업 해봤는데 어휴 됐어요? 네, 됐어요! 아, 저기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복원하는지 아시면 못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